SM타운이 조성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는 비단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공연시설까지 들어서면 주변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텐데도 창원시는 경찰의 대책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SM타운 예정지 주변은 대형 예식장 두 곳이 있어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뤄집니다. SM타운과 1140가구 공동주택, 29층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하루 4700여 대의 교통량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기존 편도 2차로에다 진입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사업지 출입구와 반대편 도로가 엇갈려 교차로가 4개나 생기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교통서비스 최하위 등급인 용원교차로 개선 대책과 창원대로 접속 지점 대책 등도 건의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창원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추가 차선 확보 등이 없어도 교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진입 차선 추가 확보 등의 건의 내용을 창원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